자 이번에는 2018년 사월학평 나형 27번 단어는 지수이고요 정답률은 61%에 달하는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보기를,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뾰로롱과 뽕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 두 친구가 모두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, 두 번째 거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인 경우에는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2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맞죠 2제곱근 3의 n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친구를 우선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3의 2분의 n제곱이죠 거기에 또 거듭제곱이니까 곱하기가 되겠고 얘는 다시 말해서 3의 4분의 n제곱입니다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n은 어떤 수여야 되느냐 n은 바로 4의 배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요? 라고 묻는다면은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지수가 얼마가 되죠? 1이 되죠 n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그렇게 자연수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의 사실을 통해서 1번인 경우에는 n은 4의 배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의 배수 자 그 다음에 2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상황 2번의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바로 적을 수 있죠 3의 몇 분의 몇 제곱? n분의 100제곱이죠 그렇게 된다는 말은 이 n은 어떤 숫자다? n은? n은 100의 약수라는 거죠 약수 왜요? 라고 묻는다면은 100의 약수를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자연수가 되잖아요 지수가 그러면은 이 전체의 값은 당연히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? 자 그래서 1번 n은 4의 배수 그리고 and 2번 뭐다? n은? 100의 약수 요렇게 되는 겁니다 100의 약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숫자의 약수를 구한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6의 약수를 제가 여러분께 물었어요 6의 약수가 얼마냐? 라고 물으면은 1, 2, 3, 6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맞죠? 근데 만약에 1, 204, 6의 약수가 얼마냐? 라고 나오면은 1, 2 또 어떤게 있지? 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하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으로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?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 요 100의 약수를 하나도 빼먹지 않게 구하려면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됩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하면은 2, 50, 그 다음에 2, 25, 그 다음에 5, 5 요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적느냐 자 요렇게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의 0, 그 다음에 2의 1승, 2의 2승입니다 2가 2개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로도 5의 0, 5의 1, 5의 제곱입니다 5가 2개 있으니까 만약에 5가 3개 있으면 5의 3조까지 한 줄 더 적는 거예요 자, 친구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둘 다 얼마다? 1이죠 어떤 수의 0제곱은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는 2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그냥 적을게요 얘는 4죠 그 다음에 얘는 5 곱하기 1이고요 얘는 5 곱하기 2고요 얘는 5 곱하기 4고요 얘는 그냥 적을게요 5 제곱 곱하기 1 5 제곱 곱하기 2 얘는 5 제곱 곱하기 4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게 100의 약수예요 어떤 친구들이? 여기에 칠해진 요 친구들이 100의 약수인 거예요 100의 약수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찾느냐 요 100의 약수 가운데 잠시만요 100의 약수 가운데 동시에 4의 배수인 것을 찾는 거잖아요 AND AND 동시에 그럼 여기서 4의 배수가 누구냐 얘죠 얘랑 얘랑 얘잖아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맞죠 이게 4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은 바로 4와 20과 4와 20과 누구죠? 또 25에다 4 곱한 거 25에다가 4 곱하면 100이죠 요 친구죠 요 친구 요 세 친구를 더하면은 124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N의 값의 합인 것이죠 알겠죠?